1.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문 대통령 이 내용이 참 여러분들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2.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간경이 칼름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문 대통령 이 내용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주 그냥 압축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를 떠나는데 임기 마지막 날 비판글을 쓸 생각은 없었다. 마음을 바꾼 것은 끝났는데 끝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뒷껏 발언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백서를 냈다. 22건 대단하네요.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1만 1944쪽에 국정백서를 냈습니다. 유독 통계 왜곡 논란이 많았던 정부라서 방대한 백서에 또 얼마나 통계 분칠이 많을까 싶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뭐 이런 강경희 논술위원이 떠나는 것은 떠나는 것이고 사실을 좀 짚어봐야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크게 짚었네요.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한 짚부는 객관적으로 좋아졌다는 이제 문 대통령의 주장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상승이 작은 편이었다. 그 내용을 이제 반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보름 새 5년을 압축해 보여준 놀라운 은행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기 힘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도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 정부는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백수를 냈고 20익은 1만 1944쪽이나 됐다. 여기서 또 특별히 주목했던 부분들은 바로 통계 왜곡이 심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통계 왜곡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순화된 그런 표현이고 통계 조작이죠. 통계 조작이 심했던. 그런데 통계 조작만 심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조작을 했고 더 심한 것은 선거 결과도 조작을 한 것이죠. 선거 결과도. 문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은 조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도 조작을 하고 통계도 조작하고 진실도 조작하고 보편적 가치도 조작하고 모든 것은 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조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조작한다. 그런 부분을 간경이 논설위원이 칼럼이 상기시켰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국민들이 이 맹백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그들을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그와 직접 간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탈원전이 어떻고 울산시장 지방선거가 어떻고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뭐 다 여러분 중요한데 과연 이 문제를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다르게 보면 이제 막 확정적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실시했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두 번째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권력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투표를 훔쳤습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 조작 결과가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게 됐고 오늘은 서울시 구청장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아마 방송에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이것을 무인하고 넘어가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조작한 겁니다. 22%를 조작을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알게 됐을 때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또 조작은 어떤가 이야기죠.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 자치도까지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투표소 수준에서 알뜰살뜰하게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전산조를 조작해서 바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겁니다. 워터케이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당선은 100%는 아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워터케이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도청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탄핵위기에 취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죠.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을 때 이걸 국민들이 묵인하겠냐 국민들이 용서하고 넘어가겠냐 용서한다 괜찮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됐던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웬만한 그런 국회의원들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50% 넘는 사람들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사전투표 조작에서 다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홍익표 이낙영 김민석 황희 우상호 정청래 이수진 윤건영 이인영 고민정 진성준 진성미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것이 이낙영 후보는 종로구에 17개 동이 있고 6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60개 투표소 모두에서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동전 60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60개 전부에서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수억 분의 확률로서 여러분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정확히 알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제 앞으로 초미의 관심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자유의 강화와 신장에서 가장 공동체의 파괴적이고 사악한 그런 행위인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또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위 부정선거를 발본색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국민들이 이 짓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그와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댓글이 댓글창이 가만히 계십시오. 댓글창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